트위스트 이것 좀 맞출게요 아 제발 기스나지 말아라 나이스아~~ 야 오면 신고식하자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 어? 새차를 샀으면 신고식을 해야지 아니 새차는 아니구요 도색좀했습니다 도색을 했으면 신고식을 해야지 해볼테면 해보시죠 얘들아 연장들어 예 여기서 연장든 애들은 배신자인거야 좋아 우리중에 배신자가 없구만 엔터티도 이렇게 문 열어보시죠 형님 야 이러면은 인마 비다세 인마 요즘에 장마철이야 뭐야 형제같애 둘다 둘 형제같애 자 이번 부당이득 업데이트 파트2 새로나온 차 프로젠 T20의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프로젠 T20은 오시리스 엔터티 그리고 젠토론을 앞주릴 수 있을까요 가시죠 아 이번엔 1대1로 할까 1대1로 그러면 T20이랑 오시리스 1대1로 한번 해보자 내가 T20 내가 T20 아 저스트펀슨피 트롤이네 T20 양도해줘 천천히 달아주세요 이거 아 왜그래 나도 있어 야 오시리스 할게요 야 찐따 오시리스야 지금 뭐라 했습니까 나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이런 재기 가격만 더럽게 비싼 녀석 다들 짜져있어 신호선 발사 해줘 예 네 제가 할까요 어 자 3 2 1 가자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다 T20 금내 금내초 야 오시리스 별거 아니네 아 저거 겁나 빠르네 저거 개 빠르네 이거 T20이 훨씬 빠르네 미쳤는데요? 격차가 좀 심한걸? 격차가 좀 빠릅니다 좋구요 아 오시리스 나온지 한 3개 3주? 바로 퇴물되나요? 3주만의 퇴물 아 내 오시리스가 그럴리가 없어 6월 10일이니까 거의 한달 됐네요 한달만의 퇴물이 여러분 T20 사세요 두번사세요 네 오시리스 파시고 T20 사세요 간지도 오시리스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젠터로노? 젠터로노 갑니다 아 그럼 오시리스말고 T20 대 젠터로노 그전에 나의 엔터티와 T20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어 형이 엔터티에요? 나의 엔터티는 지지 않지 T20이 오시리스 오시리스가 엔터티한테 졌죠? 아라리 랍쳐 아라리 랍쳐 자 갑니다 타러 가야죠 뭔 소리야 완전 반듯하구만 야 뭐하는 짓이야 야 왜 앞으로가 야 뭐야 빠져 하나 셋 하나 둘 셋 어 저거 제로백 장난아닌데? 야 저거 사기야 우와 빠르다 저런 녀석은 어떻게 이겨? 오 이거 젠터로노랑 비등비등 하겄는디? 야 오 과연 젠터로노의 왕자를 뺏을까 오우 쉽지 않은데? 거의 왕자가 젠터로노가 왕자지 잠깐만 날치님 이거 학생들도 보는 방송인데 아니아니 왕자라고요 예예 왕자 시끄롬 어 이거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T20이 이기면 액박 이후로 처음으로 바뀌는거 아니에요? 제라요 와 젠터로노 이기면은 진짜 이건 대혁변인데 젠터로노가 T월달에 나왔죠 거의 액박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제 왕자를 야 T20의 반란인가 아니면 젠터로노의 왕자 세대교체가 될 것인가 자 제가 T20 가겠습니다 과연 T20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저기요 왕자를 지킬 것인가 왕의 색깔 금색입니까 금메달입니다 제가 영민 시바스 하나 뭐야 이거 빗겨 둘 셋 föría쓰 dancing 오오오오.. 설마 T11 젠토롤을 녹화안했다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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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예고편 궁금하시죠 60초 후에거든요 추천 Warren 과연 날치는 푸라세를 밟았을 것인가 하늘에서 쏘기 좋은것 같아요 불 때문에 하늘? 하늘? 앞쪽게 발을 향해 난 이 중간에서 쏘겠어 그럼 하나 잠깐만 아직 아직 빨리 여러분 추천하세요 빨리 좋아요 누르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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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D12 D12 앞선다 야 D12 젠토르르를 이깁니다 여러분 대혁명이 드디어 젠토르르는 퇴문이 되었습니다 도양위원 외천방카인 마카인 마카인 티 이십 F V 이십 도양위원 도양위원 이 도양위원 다행위원 오우우워우우웅 여긴 뭘 요즘에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의 실험에서도 젠토로노가 졌습니다 야 드디어 젠토로노는 태물이 되었구나 주시절이자 왕자자리 이제 T20 두번 사세요 세번 사세요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테스트 하실거에요 니가 그 찌질을 하고 추우냐 지금 뭘하지 발라주지 가오리 주제 헬멧에서 꼭 착용합시다 조심하세요 와 위험해 위험해 밖에 불타 이러다가 어 시작했는데 뭐야 아 뭐야 3일만 하세요 아 아니 하나 둘 셋 안하셔가지고 비겁한 벽벽이다 그냥 쏜거에요 아 그래요 깜빡이야 아 여러분 반응 좋구요 야 찌구총 빨리 와봐 야 반응속도 좋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선생님 네 네 갑니다 3 2 1 고우 야 야 부스터 써도 되나 부스터 안 써도 이기네 헐 찌구초우다 찌구초우 아 놀리지마 부스터 쓰면 개바르네 아 놀리지마 뭐야 격차 왜이렇게 멀어져 타로야 너 하쿠초우 풀업 안했지 풀업이에요 헐 왜 왜 아까 나 모장이랑 실험할땐 다르지 하쿠초우가 바퀴들면 젠터루노랑 비슷한데 바퀴들어야되요 들면은 비슷하다고 들은적이 있어가지고 야 가오리 아냐 근데 이거 무슨수를 써도 가오리 못이겨 가오리 진짜 빠르다 부스터 쓰면 절대 못이겨 그러면 뭐야 사기잖아 가오리대 하쿠초우 해보자 아 가오리대 젠터루노 아 가오리대 오시리스 여기 오시리스 있네 아 오시리스 테물이에요 요즘 누가 체낭부터 요즘 누가 체낭부터 야 젠터루노 누가 아 이거 T20이다 T20 T20이랑 해봐 그러면 야 안졌어 넌 졌어 나 안졌어 졌어 이 멍청아 야 이 더러운거 빨리 치워 더러운거래 파괴러 갈까요 하쿠초우의 왕자도 끝났어 아냐 근데 일단 3 왜 타냐 버려 얘는 스턴트하기엔 좀 별로라 부스터로 스턴트하면 되죠 오빠 달려 별로야 별로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저거 뒤타면 안타면 안타 갑니다 하늘 날고있어봐 자 하나 둘 셋 너무했다 너 진짜 형도 쐈지 안쐈어 나 따라오는거봐 이 정도 격차면은 야 젠터루노 따라잡겠는데 엔터티를 이기겠다 젠터루노랑 비슷하던가 젠터루노랑 거의 비슷하겠는데 세단호 아 가오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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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